2024년 10월 27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분 아라님께 전하나님 견뎌어라 마음과 눈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맘이 귀신다 마음과 눈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맘이 귀신다 고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에게 아라 세상 맘이 귀신다 놀러오는 내게 귀신다 날씨 맘이 귀신다 날씨 맘이 귀신다 오해사 성령님께 모두 삶을 맡기여라 말씀으로 부르시고 최악을 잃게 힘드신가 말씀으로 부르시고 최악을 잃게 힘드신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조건과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루한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엮이는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기는 귀한 우리 드림스 교회 조 목사님과 모든 당의 성도들을 주님 지키시고 은혜를 전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오늘도 강구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긍위로 여겨주시고 우리 그리스찬들이 행해야 될 그 일들을 온전히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첨예하게 대치된 남북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한 신뢰에 통일을 주셔서 이 한민족 전체가 세계 전국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오고 빌고 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에브리스의 이눈보대 그리스의 아름다운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다니 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국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22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내가 마일러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려줄 것인적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불을 지지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차비로운 자이니냐 너는 재판장을 못어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주소한 것과 내가 자아낸 즙을 바치기를 더하지 말며 내 처음 낳은 아들을 내게 줄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덟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걸고 간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심숭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혁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죠 신의 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신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10개명을 거기서 주셨어요 초록기 20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10개명은 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때 지켜야 될 가장 큰 규례죠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됐냐 삶의 윤리관을 삶의 도덕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삶의 윤리관을 그 개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권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어진 그 윤리관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죠 사실 우리들이 이제 어린이 초등학교에 관할 때는 도덕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었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이 3학년 때부터인가요? 그 도덕이 있었는데 그 도덕을 보면은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사회생활과 그 국가생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웠던 적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윤리 대도되고 대도될 뿐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이제 십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바로 꼭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본장에 있는 내용은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자녀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그 하나의 윤리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동물들에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만 있다면 인간은 이제 사고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고등동물이라고 하죠 동물적으로 세문학 교수들은 고등동물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사고하고 말하고 모든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윤리관을 갖다가 제시해 주면서 가난한 땅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윤리를 먼저 지켜야 돼요 그게 우선권이에요 그 윤리 하나님이 주신 윤리를 갖다가 지키게 된다고 하면 뭐 더 이상의 세상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회지탄을 받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개명의 그 안에서 지켜야 될 이웃과의 윤리관계를 갖다가 바로 지킨다고 하면 세상에 법이 필요 없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되고 많은 혼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래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윤리적인 문제를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극단주의적으로 나가는 어떤 사람은 또 뒤로 물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니라 중간체가 이제 회색이 되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지킨다고 하면 무슨 사회에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있다면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삶을 지키기가 매우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은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의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규칙에 보면 인간의 도동윤리관들을 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건 아주 최옥지점에 있는 윤리관이에요 그 지키기 밑에 다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지키지 않게 되면 모두 문제가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이렇게 흩어보게 되면 여호와의 윤리와 규례를 그대로 지켰을 때 그 나라는 흥황했고 더 영적으로도 크게 백성들이 부여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데 그걸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고 억압받고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 한 도덕법의 그 인간관계 윤리관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과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부분적이죠 완전한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상대 사랑과 관계를 갖는데 그 관계를 갖을 때 지켜야 될 그러한 윤리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 부여해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줬다 돈을 구워주고 우리는 반드시 이자를 받죠 신문에 보니까 국민의원 같은 데는 전반기에 엄청난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종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은행들이 너무 폭리하는 것이죠 약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론 돈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성격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피를 빠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한쪽에 부여해지고 한쪽은 피폐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을 구워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최고운 자같이 그렇게 굴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게 쉽지 않죠 저도 산사명이 많이 구워줘 돈을 구워 받아가지고 구워서 해보면서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지불을 했습니다 액수가 정말 엄청난 액수를 이자를 지불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자를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1금, 2금, 3금 이렇게 있는데 금융권에 돈을 이자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뭐 자업 들어오면 다 그러죠 근데 그걸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네 고통을 구워줬어? 그럼 그 이자를 채권에 가채고 그렇게 강압적인 자세로 굴지 말고 그 이자를 받지 말라라 이거이 기독교인의 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난 이제 120민분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있는 거 먹는 거 그래서 그걸 그런 생활을 위해서 뭐 오늘날도 이제 아주 소수 단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삶을 삽니다만 도봉구에 제가 옛날 한 20년 전에 그 도봉구에 그 한 어떤 자매님이 한 40명인가요? 40명이네 20명 정도 이렇게 공동체에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거기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공동체를 갖다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건 진짜 아름다운 생활이죠 그렇다면 공공생활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소유가 내가 벌어왔다 그러면 그걸 한 번 놓고 없는 사람도 그걸 쓰고 그걸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보면 작은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 이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그만 하나 나가면 서운하다고 해요 저도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무슨 못 받았던지 그러면 그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하니까 생활을 하는 것이든 그걸 두고두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손이 좀 여기가 있어서 이거 꺼줬다 그건 이자를 받지 말고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구워줄 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는 것이 진정한 그런 왜냐하면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그거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내 것처럼 막 생각하면서 쓰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자 26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내가 그가 내게 부르지지면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입니다 그 옷을 예전에는 옛날에는 그랬었는가 보죠 이 모세 시대 때 옷이 무슨 여러 벌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벌 옷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옛날에는 한 옷을 입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옷이 좋은 것이겠어요 동물의 가죽이나 벗겨서 만들고 무슨 직조봉을 이렇게 뛰어놨던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옷이 있어봐야 한 벌 정도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줬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주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째로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를 저주하지 말라 참 오늘 보면 이렇게 정치인들 뿐만 아니죠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 있는데 죄를 갖다가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도 큰소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가들은 뇌물을 받고 바로 재판을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사회적인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판가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국가에서 봉급을 많이 주는 거죠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해서 4,5배를 주는 거예요 그건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건데 뇌물을 받아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은 재판관을 모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관을 없인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바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고 사회는 어지러워질 거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계명을 주어서 그걸 갖다가 지키게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자 지도자를 세웠다 보면 그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보세요 지도자를 세워놓고 탄핵시킨다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당들아 보세요 그 뒤에 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런 거 얘기니? 대자뷔 시켜 가지고 박근혜 대자뷔 시켜 가지고 윤석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를 낳은 아버지를 아주 뭐 아버지가 좀 잘못 간다고 해서 아버지를 막 했던 그 자식은 바로 된 게 자식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국민도 마찬가지라면 대통령을 지도자들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를 갖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업신적인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사 13장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도자들 갖다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저주의 말씀을 주신 건데 그만큼 지도자가 지도자를 세운 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자 29절 하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받치기를 터지 세금이죠? 납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왜 11조를 거둬?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가부들을 돕고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납세를 하나님께 바른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세금을 내라니까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러나 세금은 정당하게 우리가 근로를 했다고 하면 내는 게 밝게 됩니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세금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세금을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하는 편법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돈을 갖다 카드를 보면 세금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은 지금 많이 카드를 씁니다만 다 현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편법이거든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는 하나의 국가를 좁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국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무슨 도로를 놓고 항만시설을 하고 무슨 시설들을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파손됐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나을 때 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울력을 나갔어요 길, 길에 자갈, 모래 같은 거 보아가지고 부모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나이니 우리들이 나가가지고 그걸 갖다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런 도로를 보수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교통망이 발달되고 싹 굉장하잖아요 여의도가 그냥 몇 년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침을 들으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의도를 쭉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의도가 홍콩처럼 정말 멋있어졌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이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세금을 내는 걸 아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삼십일절 양과 소 이게 있다가 간 새끼를 낳았는데 그걸 떼서 갖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덟 해 동안 놔뒀다가 그걸 갖다가 가지라 얘기해요 삼십일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러세요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건 개나 주라 동물들에게 주라 그걸 갖다가 전부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쭉 읽어보면 사회생활하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가서 너희들이 살 때 그런 법을 지킨다고 하면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산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읽어내면 정말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볼 때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책을 갖다가 한 50권 정도 읽었을 거예요 미국, 스웨이스, 전부 일어난 공동체 책을 읽었는데 지금 영락교에 담임했던 이명수 목사님이나 김진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이면 그런 공동체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우대 가보면 뭐 헌금 내시고 그게 없어요 그런데 다 자발적으로 그 헌금을 냈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양평의 모세골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공동 가서 우리 친구도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있어봤다고 그래요 자기 먹을 거 그냥 가서 먹고 그리고 자기가 낼 것도 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이제 그쪽으로 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우대 가면 정말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권이 들어가고 그런 건 없죠 좀 하나님의 소유 전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거기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포천 같은데 그런 경우들은 상당히 이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그건 얘기를 안죠 이 모세골 같은 데가 보면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소물들을 들어보면 그거는 정말 이권이 없어요 그냥 가서 자기가 활동하고 그냥 거기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건 먹고 필요한 건 또 헌신하고 오는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 규례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도덕과 윤리관의 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읽어본 대로도 이익을 실천한다고 하면 이런 세상이 정말 작은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 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도덕 윤리관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은 나라들을 곳곳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훈련을 우리가 이곳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송가 454장 주아가 시대기를 내고 동상도 나니 어느하고 겸손한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넌 위로 있을 때 그의 현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울부시는 나의 주아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게 하소서 내게 항상 원하니 약한 마음 버리고 바라가게 하소서 민주와 같이 내게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주님 주님